안녕하십니까 이동헌입니다. 이동헌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마지막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2024년 첫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오늘 방송을 찍고 있는 날짜는 12월 30일입니다. 네, 참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수익률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2024년에 대해서 전망을 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지난 일주일에 그래도 상승에 마감을 했습니다. 러셀 2000이 마이너스 0.48이라서 살짝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경기에 대해서의 두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중성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해드렸죠. 기본적으로 경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민감한 부분 아니면 또 금리에 대한 민감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4년 연초 대비해서 1년 동안의 수익률, 다우존스 13.7%, 러셀 2000 14.9%. 그래서 충성주가 경기 민감주보다 살짝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S&P500이 24.23% 상승을 했고 나아스닥이 43.42% 상승을 하고 1년을 마쳤습니다. 대단한 한 해였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았던 이유는 그만큼 Magnificent 7이라는 종목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었고 전체적으로 거의 70% 이상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전체 나아스닥도 끌어올려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S&P500도 IT 업종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봐야 될까요? 중요한 부분은 지난주의 흐름이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이해를 해야 되겠고 이 부분과 연결시켜서 미래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숫자가 나왔을까요? 미국의 시카고 PMI 지표가 51이라고 예상을 했고 확장 국면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46.9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또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 숫자도 거의 50 근처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49.3 예상이었는데 48.2로 예상보다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아져야지 중소형주가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 또 금리가 많이 떨어져 줘야지 중소형주가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두려움이 생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중소형주를 여기서 팔고 나와야 되느냐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판스트랫의 톱니라는 분은 중소형주가 앞으로 50% 올라갈 거다. 내년도에 2024년도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중소형주는 올해 15% 정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15% 정도 오르는 것을 내년도 2024년도에도 리피트를 할 수 있을 가능성.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중소형주 투자 비중은 약 한 20%가 안 되는 정도로 가져가자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로 간다 그러면 중소형주는 다 던지셔야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S&P500 글로벌 컴파즌 종합 PMI 지표는 여전히 5개월 연속 상승하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1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그러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까지 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좋았던 부분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2.6%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서의 시장이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장이 금요일 날은 조정을 받았지만 경기의 침체나 이런 두려움을 좀 버리시고 경기가 좋아질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역렙포라고 해서 리버스 리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유동성을 계속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지금 8,000억 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지난 4, 5개월 동안에 8,000억 달러가 줄었고 앞으로 8,000억 달러 남았으니까 또 앞으로 4, 5개월 동안에 거의 다 소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소진이 되고 나면 유동성이 이제 없어지니까 그래서 큰 하락장이 올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어느 시점에서 내년도 3월, 4월, 5월 이때쯤에서 피크를 찍고 하락을 시작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내려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저희의 판단에는 아마도 내려주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시장에서도 예상하는 것처럼 내년 3월 달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유동성을 조금씩 넣어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내년 3월에 한번 내려주고 좀 몇 달 걸려서 과거 1995년 또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을 보시면 2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6개월 뒤는 8월 달부터 떨어뜨렸고 그리고 4개월 지나서 12월 달에 또 떨어뜨려주고 그리고 나서 또 2개월 지나서 또 떨어뜨려주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3월 달에 떨어뜨리고 나면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또 떨어뜨려줄 겁니다. 그게 이제 유동성을 부여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환경 아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를 한번 내려줬었을 때 어느 정도의 조종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을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1월, 2월, 3월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S&P500의 적정 가치도 낮게 봤었을 때 5천 포인트고요. 내년도의 적정 가치가 높게 보면 5,200 포인트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잔존가치 모델상의 적정 가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모습이 나올 수가 있냐면 바로 1월 달에 굉장히 세게 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천 포인트를 확 돌파를 하는 거죠. 지금 4,700대 중반인데 그러면서 단 한 달 동안에 또 4,5% 확 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튀어버리면 아마도 조종이 바로 2월 달부터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한 4,5% 정도의 상승률을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매달 1%포인트씩 올라간다고 계산하더라도 좋고요. 어쨌든 간에 5,100포인트까지 도달하는 시기가 됐었을 때 그리고 나서의 조종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 그 조종의 타이밍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생각할 때 금리를 내려준다라는 뉴스 이게 나와야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스 리포가 다 소진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온다면 조종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올 수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연말로 갈수록 제가 생각할 때도 시장이 조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종의 기간이 예를 들어서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5개월 정도의 조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 펀드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아틀란타 연준에서 나오는 숫자로서 계산했었을 때는 4,4분기의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9%가 넘을 거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금 뉴욕 패드에서 나오고 있는 숫자가 4,4분기가 2.4%의 성장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높은 성장률이 이어지는 3분기, 4분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내년도로 봤었을 때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러니까 더 높다라는 게 1,4분기, 2,3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았잖아요. 올해 그래서 베이스 이펙트가 더 낮겠죠. 여기 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다시 계산을 해보자면 내년도 1,4분기, 2,4분기 2024년 1,4분기, 2,4분기의 성장률이 또 계속해서 3% 근처의 숫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장기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한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 가운데서 미연주는 그래도 금리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추세를 계속 보여줄 거기 때문에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원래 걱정하고 있는 게 미연중이 얘기하는 것처럼 1.4%까지 떨어질 거다 이게 아니고요. 저희는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 2024년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 2.5% 높게는 3%까지도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정도까지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아래에서는 여전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는 75%의 주식 그리고 25%의 채권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적절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성장이 예상보다 강할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지금 상당히 미국의 경제가 정상화로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제조 PMI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것은 알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대출이 늘고 있고 예금이 늘고 있고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금 증가율이 자그마치 연간 환산했었을 때 22%의 숫자가 나왔고요. 그 다음 5주 연속으로 올라온 것을 연간 환산했었을 때 숫자는 약 4.4%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유동성을 주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통화의 속도까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을 명목상 5% 이상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부분이 대출 증가율에서 나타나는데요. 지난주에 여신 증가율을 연간 환산했었을 때 숫자는 9.1%가 나왔고요. 지난 5주 동안의 숫자를 연간 환산을 계산했었을 때 8.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여신의 증가율이 이 정도로 높다. 8% 이상이다 라고 하면 아무리 저희가 낮게 보더라도 미국 GDP 명목 성장률 자체가 저희 생각에는 5%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지금 PC 인플레이션이 2.6%까지 떨어졌죠. 앞으로 2%대 초중반 정도의 인플레이션으로 복귀한다고 계산했었을 때 지금 실질 성장률은 그러면 명목 성장률 5%에서 2.5%를 빼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2.5%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이 2.6%가 나왔는데 내년도의 경제 성장률도 그 비슷한 수준 또는 더 높은 수준이 나올 수 있을 확률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경기가 둔화 경기 침체 이렇게 걱정을 해봤었는데 이제는 대부분 다 경기 둔화로 생각하죠. 근데 그 경기 둔화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에서 2.4% 정도의 슬로우다운 이 정도면 베이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성장을 보이는 2024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겠죠.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성장률이 들어왔었을 때 즉 2.5%의 성장률에 인플레이션까지 더했었을 때 명목 성장률이 5%, 6% 이렇게 나오는 2024년이라면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지금 3.9 정도 되는데 이게 정말 많이 떨어질 룸이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3.5%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단기 금리가 지금 5% 이상인데 이것을 떨어뜨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 연준의 지금 기준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내리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리버스 리포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0이 될 때의 금리를 내려주는 타이밍과 맞물린다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얼마 내린다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냐면 마이너스 1.25에서 마이너스 1.75 그러니까 5차례에서 7차례 정도를 금리를 내려준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장기 금리가 3.5에 있고 단기 금리가 정말 많이 떨어지지만 최대 떨어진다 하더라도 3.5 그렇죠? 그러면 거의 플랫 그러니까 역마진 그러니까 역마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기 금리 차가의 역전 현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고 내년 연말에도 플랫 정도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내후년에 0.75% 더 떨어뜨려 줬을 때 계속 3.5%의 장기 금리가 유지되면 이제 완전히 이드커브가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 미국의 실질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 그러니까 2%대의 수준에서 2.5, 3%까지 확대되는 그런 구간이 앞으로 몇 년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금리 차의 역전이 정상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내년 말까지가 아니고 내후년 말까지다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 아래에서 경제 성장률의 안정화도 지금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까지 감안한다면 저희는 지금 증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상당히 좋은 성장률에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잘하면 굉장히 높은 성장이 나오는 업종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에서 5차 산업혁명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AI, 로봇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전기차가 여기에 같이 들어오면서 에너지에 대한 어떤 혁신도 생기는 거고 정말 혁신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는 성장률이 높아질 가능성 장기 금리가 높게 유지될 가능성 여기에 인플레이션은 떨어지니까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 연준은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환경 이 정도로 본다면 정말 2024년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은 달러의 움직임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한국, 대만, 베트남 심지어 중국까지도 어느 정도 반등과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최근에 보면은 전기차 관련된 쪽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늘려가는 관련된 부품이나 원자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리를 내릴 거죠. 금리를 내리는데 0.75만 내리느냐 아니면 더 많이 내려서 1.25 내리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결국은 미국의 금리와 다른 나라의 금리의 차이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는 달러 지수가 약세, 약보합세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101.3인데 앞으로 1년 뒤에 많이 떨어져 봐야 95고요. 적게 떨어지면 98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 정도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환경은 전체 유동성이 글로벌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25% 정도 가져가는 것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18%밖에 안 되지만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 환경 아래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정말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만과 베트남의 비중도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익률이 한국이 좋았죠. 대만도 좋았습니다. 베트남도 괜찮았었고요. 중국이 정말 안 좋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동성 부여 부분을 생각을 하면 최근에 지금 상해종합지수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부분 또 심천종합지수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등폭을 너무 기대치를 높이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바닥은 찢고 돌아쓰고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과 대만과 베트남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업종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궁금해하는 게 중소형주로 가야 되느냐 가치주를 사야 되는 거냐 보수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훨씬 더 경기 민감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정말 헷갈릴 수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의 중심의 핵심은 AI입니다. 그래서 그 AI가 발전을 하려면 어떤 섹터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형기술주, 반도체, AI,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IT 이 비중 이 두 개만으로도 전체 포트폴리오 55%를 들고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이외에 로봇과 연결되어 있고 또 에너지 효율화와 연결되어 있는 전기차, 전기차 부품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여기에 원자재까지 연결시켜서 리튬 관련된 원자재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금융업종, 이미 소비재, 건설 소비재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다시 되돌아가서 지금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산업이 있어야지만 생산성을 높여주고요. 그 생산성이 높아야지만 GDP 성장률을 높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매력도가 생기고 주식이 상승을 하고 장기 국채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이 시나리오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종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만큼은 그 성장을 이끌어주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 혁신 관련된 업종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대형주만 투자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나스닥 100까지 늘리시고 S&P 500까지 더 늘리시고 하는 부분 여기에 중소형주도 한 10에서 20% 정도 들고 가는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면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가 되고 2024년에 정말 높은 수익률을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2023년 정말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높은 수익을 올려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뿌듯하고 따뜻하고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또 한 번 더 2024년에 계속 올릴 수 있도록 이런 모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유동원 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시면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변동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싶은 분들은 저희 본부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